그림 같은 문장대를 뒤로 하고 신선대와 경업대로 향하는 길 산이 선사하는 자유를 온몸으로 느끼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가야할 길을 바라봅니다. 바위산의 능능한 기쁨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송리산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 김성주와 산타스틱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산행은 문장대에서 신선대, 경업대를 지나 세심정 그리고 법주사로 내려가는 탐방코스입니다. 총 5.8km, 넉넉잡아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다소 긴 여정입니다. 시작부터 시원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구간. 급경사 구간이 오르라 내리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가파른 오르막을 내려왔어요. 송리산은 바위산이라 이렇게 좁고 높고 이런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주의를 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이런 게 바로 산타는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다시 산타라 가시죠. 문장대에서 신선대까지는 약 1.1km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멋진 전망을 마주하는 매력적인 코스이지만 반복되는 급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쯤에서 산타스틱 하나. 손을 무릎에 짚고 올라오는 섬주 씨의 자세에 주목해주세요. 오르막을 오르실 때 스틱이 없는데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양손을 무릎에 얹으시고 허리를 좀 낮게 해서 오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무릎을 짚고 오르면 내 다리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어서 무릎에 가는 하중이 훨씬 덜어진다고 해요. 힘겨운 오르막길을 걸어온 당신을 위한 선물. 어느덧 우리의 눈앞에 신선들이 백악과 함께 놀았다는 신선대가 나타났습니다. 다 왔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이런 기분일까요? 산행에 지쳐 힘이 빠질 때쯤 신선대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파는 소박한 음식들, 감자전과 메밀전, 그리고 도토리묵으로 차린 건강한 무게입니다. 홍해산 신선대 가는 길인데 휴게소가 있어요. 처음이에요. 덕분에 배낭 무게가 좀 줄기는 했지만 굉장히 서고 재밌긴 하네요. 이제 좀 배가 고파서 먹고 갈게요. 배고픈데 뭔들 맛이 없을까요? 역시 꿀맛이죠? 진짜 맛있습니다. 얘는 감자전이고 이건 메밀전이래요. 음, 역시 산에서 먹는 건 다 최고예요. 메밀전이요? 시장의 반찬이요. 산에서 먹으면 모든 게 진수성찬입니다. 자, 에너지 충전했으니 다시 걸어가 봐야죠. 어?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장비가 등장했네요. 바로 분산 스틱입니다. 오늘같이 오르막 내리막이 경사가 심하고 산행거리가 길 때엔 바로 이 스틱이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산타 스틱. 스틱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스틱을 사용을 했는데요. 우선 스틱은 이렇게 세웠을 때 팔의 각도가 90도 정도에 왔을 때 올바른 높이고요. 내리막길을 가실 때는 위쪽을 잡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고요. 오르막길을 할 때는 조금 더 아랫부분 짧게 잡아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틱은 사실 네 발로 기어가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릎을 조금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틱을 사용하셔서 즐거움을 산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파른 돌끼리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발목을 잡아주는 등산화와 단단하고 가벼운 등산 스틱을 꼭 챙겨주세요. 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리되며 순선대에서 경업대를 향해갑니다. 우와 여기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곳이 웅장하고 늠름한 기품을 자랑하는 경업대입니다. 인경업 장군이 무술 수련을 했다고 전해지는 경업대의 서자 바위가 만들어내는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드넓은 바위 위에 우뚝 올라서서 송이산의 전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송이산은 정말 다채로운 산입니다. 산이 뽐낼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멋진 나무, 정말 멋있는 바위, 깊은 계곡. 송이산은 바위산이거든요. 그런데 바위산은 굉장히 험할 수 있는데 송이산은 험하다기보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송이산을 두고 아주 잘생기고 댄디한 그런 남자 같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업대에 서있는데 사람들이 송이산은 문장대만 많이 가세요. 그런데 문장대 말고 조금 더 오셔서 경업대에 오면 정말 트라스틱한 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추천하는 산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기암교석의 산타스틱한 풍경을 바라보며 송이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이어집니다. 오늘 짧지 않은 산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산행에는 그때그때 몸을 풀어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산타스틱 멤버 한 번에 모셔서 그때그때 몸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 또 마침 제가 스틱을 가져왔는데 스틱으로 어떻게 풀면 좋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허벅지를 스틱을 사용해서 롤링을 해볼게요. 이게 많이 아프실 텐데 아프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프지 않게 하면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데를 조금 힘 있게 계속 롤링 해주시는 거예요. 악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보통 무릎을 무릎 통증을 호소하실 때도 종아리 뒤쪽으로 같이 해주면 굉장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게 롤링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아프죠? 아프시죠? 아프죠? 아프고 감기 너무. 아프고 감기 너무.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